홍콩 상황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홍콩 상황을 한번 여러분 중계방송 듣듯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콩 시내는 아수라장이었다 시위에 참가한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에 쏜 실탄에 맞기 때문이었다 시위 참가자가 홍콩 경찰에 쏜 초기에 맞아 부상까지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위대는 이날은 국가 경축일이 아닌 애도일이다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그리에 나섰다 이 이야기는 올해 10월 1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 10월 1일의 이야기입니다 홍콩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범죄인 인도 반환 반대 시위 송한법 반대 시위가 지난 10월 1일 날 홍콩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달 올해 10월 달을 비교해보면 한국 상황도 홍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바뀐 것입니다 올해 10월 1일 국경절이자 추석이었던 홍콩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로 전날인 9월 30일 날 홍콩 보안국 대변인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 이후 최대 5년의 진역행에 취할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 최대 10년행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이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홍콩을 침묵시키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침묵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인터넷 매체들은 10월 1일 홍콩 상황을 다음과 같이 중계합니다 12시 30분 경찰은 코즈웨이 베이크리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의 소지품을 수색했다 15시 30분 30여 명의 시민이 모여있자 연행에 조사했다 16시 6분 흰옷을 입은 남자가 경찰에 쫓기다가 땅에 눕혀져 수색을 받았다 17시 20분 경찰이 35세 남성이 운전하러 한 차량에서 가위 포커스 가면, 방독면, 헬멧 등을 차단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 역사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그런 구분은 대단히 흐릿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본 경찰이었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경찰이고 앞으로도 그런 경찰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홍콩의 지난 10월 2일과 올해 10월 1일은 상황이 너무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홍콩은 경찰이 완벽하게 홍콩을 진압하게 됩니다 밤에도 충돌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홍콩 경찰은 이날 밤 10시에 성인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하는 혐의로 구의회 의원 4명 등 최소 86명을 체포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비교적 친중국 매체로 알려지고 있는 홍콩 사우트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경찰이 홍콩을 침묵시켰다 경찰이 홍콩을 침묵시켰다 아마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콩에서 일하는 일을 관심있게 주의깊게 그리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올해 10월 1일 날 구호도 형진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국이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이날 한 10대 남학생 영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콩 코즈웨이 베이크리에서 홍콩의 영광은이란 곡을 피리로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피리를 연주했던 학생은 경찰에 의해서 제지되었고 그는 피리를 부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현재 홍콩 상황이 참담하다 정부가 보안법을 독감시키면서 홍콩 사람들은 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가 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은 목동 피리를 가져 나와 불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홍콩인들이 계속해서 투쟁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투쟁은 힘들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신체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낍니다 아마 중국의 북경 당국은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홍콩 시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방법은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을 완전히 그냥 제거해버리면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본복이라도 되듯이 그렇게 탄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종류의 독재정치나 전체주의 정권은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활동가들 일부에 대해서 격렬한 그런 탄압과 그 격렬한 탄압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주눅들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 왔고 그런 기술은 앞으로도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기술입니다 현재 10월 3일을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체포하고 있는데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10대 남학생은 무서워해서 안 된다 혹정하여서 우리 홍콩인들은 계속 투장해야 된다 이렇게 심지어 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대다수 사람은 공포감에 몸을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는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범 케이스로 매 사람을 완전히 죽판내면 되는 겁니다 루 호이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심 주임은 9월 30일 날 불법 시위 참여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홍콩 경찰 당국에 대드는 자들은 무관용 원칙을 처리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처리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주면 다른 사람은 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기계가 있고 결기가 있는 홍콩 사람들이 입을 다물 정도면 한국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마 핵심 관계자들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루 호이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심 주임은 이렇게 단정합니다 홍콩 보안법이 지난해 소요사태의 관계를 종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여건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통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시행령 같은 부분들을 다 통과시키게 되면 대중들의 입을 재가를 물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본인이 젊은 날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을 진압하는 방법 대중을 요리하는 방법 대중에게 공포감을 주는 방법 대중들 하여금 몸이 떨리게 하는 방법 대중들 하여금 겁이 내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면 얼마나 탄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공포감을 갖고 있죠 본능적입니다 그 공포감이라는 것이 그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스다람 등들을 구속하거나 아주 심하게 탄압하게 되면 나머지 정부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재가를 물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 홍콩이 정확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홍콩의 베이징 특파원 박성훈 특파원이 보낸 홍콩 상황에 대한 그런 보도를 보면서 역사상 모든 종류의 독재 정권이 민중을 탄압하고 민중에게 재가를 물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시범 케이스를 붙잡은 다음에 그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홍콩이 2019년 10월 1일과 2020년 10월 1일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180도 그 기계 있고 결의기가 있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홍콩 사람들이 그 정도로 바뀐 겁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방화문을 가득 메웠던 그런 시민들의 함성은 우리는 듣기는 힘들게 됐죠 그러나 그 사이에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악화된 거죠 지금 이제 경찰 권력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제압하고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공수처 법안까지 분항을 하게 되고 사법부의 판결 자체가 거의 180도 기울어진 상태가 되게 되면 홍콩 이야기가 물건너 이야기가 아닌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홍콩 사례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리가 출금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격려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 TV 공TV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을 통해서 공병호 TV를 구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GONG 공TV에 대해서도 구독으로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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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